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가연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을 많이 쓰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었죠. 겨울철 난방시효도 커지는 시기여서 서민들의 부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유료세를 20%, 한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데요.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유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걸까요? 핫키워드에서 유가 고공행진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주유를 할 때마다 얼마를 넣을지 부담스러운데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오름세죠. 네, 맞습니다. 주유소 휘발유값을 결정짓는 선행지표인 국제유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류값 역시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건데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6개월 사이 2배 넘게 뛰어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54원, 1년 전보다 32% 폭등했고요. 휘발유값도 이미 1,500원이 넘어서 7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솟는 게 기름값만은 아니죠. 석탄과 천연가스값도 오르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 상황일까요? 네, 이제 산유국인 미국에서도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피부로 실감할 정도인데요. 천연가스값은 반년 만에 2배, 난방용 기름은 올해만 68%가 올랐고 석탄 가격도 기록적입니다. 세계 은행은 에너지 가격이 올해보다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내년까지 이어지리라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세계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는 게 반가운 일이지만요. 생산과 소비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급등하는 게 1차 원인입니다. 여기에 ESG, 즉 환경을 강조한 투자도 에너지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엄격한 탄소 규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의 전기 도매가가 지난 넉 달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을 정도입니다. 바람이 적게 불어 풍력 발전이 줄어든 것도 에너지난을 부채질했고요. 최근 중국은 전력형 석탄 가격이 연초보다 3배로 폭등하기까지 했는데요. 중국 무역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이 막힌 데다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자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 배출 가스를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내세운 영향이 생각보다 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탄소 등의 온실 가스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국제적 규제 대상이 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화석연료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인 것이 주요 원인이란 겁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요가 늘면서 공급 쇼크에 의한 가격이 오르고 또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화석연료를 쓰는 게 답도 아닐 테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미국은 해안선 전체에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을 선포했고요.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에 더 집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방식은 달라도 목표는 모두 전 세계가 약속한 탄소중립 달성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탈탄소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고탄소 산업 구조를 바꾸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저탄소 기술 상당수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어서 갈 길은 멉니다. 분명히 탄소중립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인 건 맞는데 단단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석유화, 천연가스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터진 국제 유가 폭등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전에 대체자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불거진 탄소중립과 물가 안정의 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가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